직접? 아 이거 이 까지만 따고 집에 가죠 뭐 이제 뭐 야 깨끗합니다 아주 그냥 아 저 톱 뜬 사람 이상해요? 걱정마세요 어제부터 우릴 도와주던 멤버입니다 네 페이데이 멤버죠 레이님 네 내일 또 잘하면 페이데이 할건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? 네 내일은 뭐 배틀 페이데이만 할건데 아 좋습니다 하하 레벨 79가 쓸 수 없는 스케일 트리를 쓰고 계시다고? 핵이에요 저거? 아닌데? 무슨 소린데? 저 79대 전기톱 쓸 수 있어요? 네 있어요 아 있답니다 여러분 백분이 백 찍으신 분이 있답니다 다 가만히 계세요 제가 70 74대 뭐지 제가 임포스 한번 찍어봤거든요? 그때 전기톱 찍고 아 74대도 돼요? 네 아 74대도 된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임포스 마스터했어요 예 여러분 어제 핵이면 제가 신고를 했어요 빌드가요 예 이게 5티어로 갈려면 에이스 스킬 에이스가 한 7개인가 5개 있어요 그래요? 아 그래요? 그것만 하면 돼요 아 그래 7개인가 5개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? 그것만 하면 돼요 아 그래요? 네 저도 근데 이거 배운거에요 자 실친 야 잠시만요 자 익기붕봉하 개인정보는 공개하는거 아니다 실친이면 이름깔아 니 나하고 현피다 이 새끼야 개새끼야 현피 뜨자 예 죄송합니다 다른 시청자분들한테는 절대 욕을 하는게 아니에요 다 떴네 갑시다 갑시다 집에 갑시다 아주 돈을 다 털었네요 야 니 집도 털어버린다 이렇게 니 집도 털어버린다 담당 스타일로 때려 나는 씹 야 나는 패드웨프 스타일로 니 때려버릴거야 새끼야 니 집 다 털어버린다 새끼야 비.. 비엠님 가방 아 예 가방이 있네요 자 예 여러분 돈이 그냥 쌓입니다 경찰 경찰도 몰라요 털린 줄 몰라요 집에 갑시다 베리 굿 베리 굿 유앱을 어 아싸 20% 격업수 추가 야 이건 뭔가요 아 네도위원님 예 당연히 드려야죠 네도위원님은 당연히 드려야지 아 디모스님 아 디모스님 디모스님 저분이시네 지금 에펜프 카페 그분이실걸요 아 그래요 야 32만원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거야 32만원이야 디모스님 디모스님 어 저 뭐냐 에펜프 그거이시죠 에펜프 그거이시죠 에펜프 그거이시죠 네도위원님 네도위원님이 생각하고 내 실친이라도 그냥 조져버리세요 예 실친 신경 안써요 조져버리세요 잠시만요 추천 안 눌렀으면 조져버리세요 어 뭐야 이거 예 스팀친구되 스팀친추되나요 방송국에 그 아이디 올라가있어요 별풍을 한개라도 쏘시면 아마 될거에요 아 저분 아 잠시만요 저건 약간 핵깎기도 한데 지금 아 그래요 자 절대 강태를 하시면 안돼요 강태를 5티어로다가 총알 마스터 이거 락픽 마스터면요 이게 이게 아마 스킬이 한 100 170 150 있어야 될텐데 170 150 그럼 저 핵 맞아요 네 지금 최대가 100 100 몇이더라 100 10 111이었나 100 10 111이었나 네 여러분 해결합니다 예 신경쓰지 마세요 어차피 약쟁이 bj인데 뭘 바래 이 양반들아 나는 약쟁이 bj야 뭘 바래 도대체 귀여웠어 어제 방송 보신 분들 알거야 나는 그냥 미친 bj야 뭘 바라세요 도대체 그냥 합니다 고 고 다음판 갑시다 네 도리 난 저는 돈만 벌걸 4번만 하면 돼요 네 잠시만요 예 여러분 블랙마켓 아닙니까 경로를 어떻게든 상관측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 돈만 들어오면은 검은돈이든 하얀돈이든 다 받습니다 자 블랙마켓은 그런 일입니다 야 레벨3 인간님 오셨군요 해리님 다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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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